글로벌 여가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팝업스토어 야놀자 홀리데이 마켓을 오픈했습니다. 팝업스토어는 베트남, 태국, 괌, 일본 등 인기 해외여행지를 테마로 한 이국적인 컨셉트로 입장부터 퇴장까지 해외여행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양각색의 마켓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굿즈샵과 자판기, 계산대 컨셉의 이벤트부스까지 특색 있는 인테리어와 포토존을 비치했습니다. 야놀자 홀리데이 마켓은 오는 16일까지는 서울 성동구 유핑성수에서, 18일부터 31일까지는 스타필드 하남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진행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